8조되고. 한배검께서 도구로 돌아오시어 널리 깨우치는 말씀을 베푸시니 8조되고이니라. 한배검께서 이르시기를 거룩하신 하늘님은 가장 높은 곳에 으뜸자리의 개시사 한울집에서 운영하시니 모든 착함을 열어 가르치시고 온갖 덕에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한 분이시다. 무신령들이 호시하여 상서로우며 밝게 빛나는 크디 큰 곳을 일러하널림 마을이라 하느니라. 너희 무사람들은 오직 천범을 법칙으로 삼아 온갖 착함을 붙들고 모든 악함을 없어지게 하여 참 성품을 투고 완성에 이르면 한울집에 오르게 될 것이로다. 천범은 오직 하나이며 깨달음의 문도 둘이 아니니 너희는 오직 순수한 정성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한울집에 오를 것이므라. 천범은 하나요.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 스스로 마음을 잡고 사람들의 마음에 전하여 지키면 사람들의 마음에 교화를 끼치고 인심이 천범과 일치하여 따라서 만방이 그 작용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라. 제1조.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생명은 어버이에게서 비롯되었고 어버이는 한울에서 내리셨으니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 한울을 공경합니다. 이것이 나라에 미치면 충성이오 효도이니 이 도리를 몸소 실천하면 한울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빠져나갈 것이므라. 제2조. 나는 새도 짝이 있고 헌신도 짝이 있으니 남자와 여자는 화합함으로써 원망하지 말 것이며 질투도 없고 음란함도 없어야 하느니라. 제3조. 너희들의 열 손가락을 깨물어보라. 그 아픔이 크고 자금이 없듯이 서로 사랑해야 하느니. 허탐에 서로 헐뜯지 말 것이며 서로 돕고 해침이 없어야 집안과 나라가 일어설 수 있느니라. 제4조. 너희는 소와 말을 보아라. 그들이 먹이를 나누는 것처럼 서로 사양하여라. 서로가 빼앗지도 말고 빼지어 도적질함이 없어야 가정과 나라가 은성해질 것이므라. 제5조. 너희는 호랑이를 보아라. 강폭하여 신령스러움이 없으니 이어 요망해지느니라. 너희는 사나운 말을 달리게 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지 말지어다. 제6조. 언제나 천범으로써 지도하고 만물을 사랑하라. 너희들이 이 같은 법칙을 넘어서면 하느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며 목숨이 끊어질 것이므라. 제7조. 너희들이 꽃밭에 불을 지르면 장차꽃은 멸종될 것이니 하늘님이 노여워하실 것이다. 너희는 기울어짐을 보면 도와야 하고 약함을 능면하지 말아야 하며 어려움을 구제하되 비천함을 모욕하지 말라. 제8조. 너희가 비록 두텁게 싸도 향은 반드시 새는 것이니 너희는 삼가본 성품을 지켜라. 사특함을 품지 말고 악함을 숨기지 말 것이며 앙화로운 마음을 감추지도 말지어다. 지극히 한우를 공경하고 모든 이들과 친하게 지내면 너희에게 무궁한 복록이 이어질 것이니 너희 무리들은 이를 실행함에 더욱 힘쓸지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이화세계 만만색